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년 10월 학평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있구요. 자, 그랬을 때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루트 3x가 서로 다른 두 점 o와 a에서 만났구요.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구요. 직선 o에 의해 수직인 직선이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제 1섬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근데 나와있는 것은 이 선분 o에 이대 그리고 ob죠. ob의 길이비가 몇 대면 루트 3대 루트 19일 때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됐죠? 아, 지금 이 선분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일 첫번째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요 oa 대 ob가 루트 3대 루트 19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이렇게 길이비가 나와있으면 우린 비례상수를 써서 기본적으로 요 값을 루트 3k 그 다음에 요 값을 루트 19k 라고 두는 게 기본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직각이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와있으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성질을 쓰게 되면 19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이니까 16k 제곱 거기에 루트니까 아, 당연히 요 길이가 4k가 되겠다 까지 해서 구할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결국 목적이 a, b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례상수 k 값만 구하면 아, 우린 요 선분 a, b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지금 나와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점 a와 b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점 a라는 것은 요 지수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만나는 요 a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좌표의 요 직선의 기울기를 좀 이용할 건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은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우리가 각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요쪽 각이죠. 요쪽 각. 요쪽 각을 얼마라고 둘 수가 있냐면 60도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요 시초선부터 여기가 12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60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0도가 나오면 뭐해요? 우리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 1대 2대 루트 3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요 a 좌표에서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방금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k라고 했으니 당연히 밑변의 길이는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여기가 2분의 루트 3k가 되겠고요. 당연히 요 값은 요거의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배가 돼서 여기가 2분의 3k가 되겠다. 자,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결국엔 여기가 2분의 루트 3k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k면 점 a의 x좌표랑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k면 아, a의 좌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y좌표는 2분의 3k가 되겠다. 그래서 아, 이렇게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마찬가지에서는 b도 한번 좀 구해볼게요. 자, 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얘와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수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봅시다. 우리는 요 점 a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요렇게 긋으면 자,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니까 억각을 한번 쓰게 되면 여기가 60도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60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어? 여기가 30도 직각,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다시 한번 더 1대 2대 루트 3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60도면 당연히 이만큼은 이것의 절반이 2k가 되겠고요. 또 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3배인 2루트 3k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점 b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방금 점 b의 이제 x좌표는 요 a좌표에다가 2분의 루트 3k를 더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점 b의 y좌표도 점 e의 y좌표에서 2k를 더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좌표를 쓰게 되면 자, bx좌표는 여기다가 2루트 3k를 더하면 2분의 3루트 3k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3k에서 2k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2분의 4k를 더할 거니까 2분의 7k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점 a와 b의 좌표들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결국에 요걸 뭐해요? 우리가 1대 1대 루트 3을 통해서 이제 구했다면 우리는 요 두 개다 전부다 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결국 k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a좌표는 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y좌표 2분의 3k, 2분의 3k는 마이너스, 자,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의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딱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 루트 3k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요것은 요 a, x제곱 마이너스 위에 있다. y좌표는 2분의 7k, 2분의 7k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2분의 3루트 3k제곱 마이너스 2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목적은 이제 k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k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풀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계산을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보려고 했더니 요렇게 푸는 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두 개를 나눠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나눠서. 자, 이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잘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나누게 되면 공통케이드에서 약분이 되고요. 2분의 1도 약분이 돼서 왼쪽은 남는 게 7분의 3만 남겠고요. 자, 오른쪽은 잘 보면 치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자, 여기가 a의 루트 3k제곱 얘가 a의 2분의 3루트 3k제곱인데요. 여기서 a의 2분의 2루트 3k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값은 보이세요? 요 값은 요 놈의 3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것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걸 제곱하게 되면 얘가 되고 얘를 3제곱하면 얘가 돼서 자, 분모는 얘가 t 3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t 제곱 마이너스 1이다가 딱 보이겠네요. 됐죠? 그러면 자, 요거 둘 다 우리가 약분이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가 t 마이너스를 곱하기 t 플러스 1 여기가 t 마이너스를 t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인데요. t 마이너스는 약분이 돼요. 왜요? t가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얘가 1이 되면 얘가 0이라는 것에 k는 비례상수로써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1이 아니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t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 될 수 없어요. 여기는 t 플러스 1만 남겠다. 자, 그러면 우리 뭐야? 크로스 크로스 하면 t 값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제 t만 나오면 결국엔 이 k 값 이런 것들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기만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7을 곱하면 되겠죠? 3을 곱하면 얘가 3t 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3이고요. 저기다가는 7을 곱하면 7t 더하기 7이 되겠다. 자, 다 넘겨서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고요.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의 1에다가 여기가 2와 2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t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요. 당연히 t 값은 지수의 값이니까 음수는 못 되니까 얘는 안 되겠다라고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우리는 t 값을 구했는데 우리는 k를 구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결국 t라는 값은 자, 요거죠. 얘가 결국에는 t의 뭐였냐면 제곱이었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 t 값 1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게 되면 어, 2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2분의 3k가 3이 되는 k 값이니까 아, 우리는 k가 얼마다? 2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럼 끝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까 뭐였어요? 4k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분 a, b 길이는 4k, k다가 얼마? 2만 내입하면 끝나겠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8이구나. 됐죠?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초 tenor 저희의 정보 take care mu of this time is the same poetry. 좀 통한 값이니까 6s 6s 7s 5s 5s 9s 감사합니다.